개는 겉과 속이 달라와 같은 상반된 특징을 영어로 표현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시나요? Inside, Outside, 물론 의미가 통할 수가 있지만 조금 더 영어답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시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뭉치영화의 박앤커입니다. 누구나 겉과 속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그 정도가 아주 심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아주 음흉한 사람, 겉으로는 침착하고 태연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아주 긴장한 모습 등의 경우가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그는 겉과 속이 달라 를 영어로 옮긴다면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He is not what he looks to be. He is not what he looks to be. 즉, 어감은 그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라가 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뭉치 단어는 겉과 속이 다른 경우, 즉 어떠한 상반된 묘사를 할 때 쓰기 딱 좋은 On the surface, 그리고 Behind the scenes가 되겠습니다. On the surface, 표면적으로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Behind the scenes, 이거는 무대 뒤에서 라고도 번역이 되고, 이면에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먼저 영상 클립을 통해서 이 첫 번째 구문 On the surface의 활용법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On the surface, everything looks calm, but... Is it normal enough? On the surface? Is it normal enough? On the surface? On the surface, that sounds perfectly pleasant? On the surface, that sounds perfectly pleasant? On the surface, that demands seem quite reasonable. On the surface, that demands seem quite reasonable. 이번에는 Behind the scenes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무대 뒤에서 그리고 막후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조금 더 따져보면 안 보이는 곳에서 이면에서라고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영상 클립을 보면서 활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 두 개의 구문을 한 번에 동시에 템플릿으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제 행사장에 가보면 통역사들이 다양한 언어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수신기로만 들어봤을 때는 굉장히 매끄럽고 멋지게 통역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부서에 가보면 2인 1조로 초긴장을 하면서 초집중을 하면서 통역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연사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초긴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상반된 상황을 묘사할 때 쓰기 딱 좋은 구문이 On the surface 그리고 Behind the scenes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처럼 어떠한 상반된 모습을 묘사할 때 쓰기 딱 좋은 구문 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른 상황 하나를 상정해서 영작 연습을 해볼게요. 이 문장을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 그 회사 직원들은 아주 행복해 보인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과로에 시달리고 있어. 자, 이 문장을 영어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걸 잘 듣고 따라말하기를 해보세요. On the surface, the staff at the company look really happy. But behind the scenes, they are overworked. 여러분, 시작! Great job!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again in my next vide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